. 오, 온리후님 안녕하세요. 으, 어, 전기기사, 아 내일 시험치세요? 일찍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우 미야빈님, 왜에? 꼭 가십시오, 제가 탕수육 제가 쏘올게요. 굿 쏘쏘림 안녕하세요 아 미아핀은 안괜찮은데 땡땡 밖 게임이 한납씩 나오네 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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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여기 오버로드 어? 어 설마 탱기면 안되는데? 아니요 배럭으로 미네랄 안가려집니다 그 배럭을 왼쪽 밑으로 옮긴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오른쪽 미네랄이 비어 또 그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네랄 미네랄 캐는거 배럭은 미네랄 캐집니다 가릴 수 없어요 옮겨도 그 클릭하는 거기 미네랄 위치만 바뀔 뿐이지 똑같애 안가려져 배럭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이런 씨앗고 못하자라 그럼요 이거 아씨 오블로 단발이라 잡으면 괜찮은데 수정하니깐 초중반에 하나 그룹 보내면은 수정하니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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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아침 7m 시작 kung 수정하니깐 좋은 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악마 ink 내가 MBC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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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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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통하네 이제 그래도 상대는 지금 유리하다고 생각할거야 참 생각해봐도 이 토스트 참 잘 죽이났어요 좋아 오기 nur기 나 Hampshire 나 그냥 나 Möglichkeit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딜라인 앗 에어컬이 탔다 여기가 긴 이제 일꾼 젤 타이빙이 없거든 어디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9시비 이런게 얼마나 죽여왔는데 죽여서 다 비는거야 그렇게 해도 일꾼은 죽는거야 진짜 왜 이렇게 죽여왔어? 왜 이렇게 죽여왔어? 야 비어온나 어 이렇게 막 방금해 아 아이덴티파이어 타겟, 로신! 피크! 쨔! 어?! 왜 미데라르가 안 찢어졌지? 올킬 각이었는데... 아, 저도 따시겠다... 도로 긴어리 어휴! 진시용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야 끝나 설마 아 방금 이거 지었었나 보네 어 아닌데 아 여기 있었네 오케이 아 탱크 발키리는 적의 상대로 아주 저 적 입장에서 아주 저 공포의 어 그런 유닛 유닛 조합이네 골프 도지사님 별풍수 14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저거는 빈집 드랍을 갈수도 없어 발각텔은 즉시 그냥 발키리가 하기 때문에 탱크 발키리에 좋은거는 저글링 럴커 디파일러가 되겠습니다 네 그것도 탱크 너무 많으면 가다가 그냥 다 그냥 터지지 수원가면 볼 수 있냐고요 저는 부산에 있습니다 소원을 가더라도 절 못봅니다 예 감사합니다.